엄청 많아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과연 우리 동국의 똥사는 어떨까요? 아이고 또 우리 질투 소담이 나왔나? 코끼야 또 질투한다 야 이 소담 너 동구 털 뽑힌거 봐 아유 지금 왜 이렇게 질투를 하냐고 이 세상에 널 위주로 돌아가야 되냐? 응? 너 가 저기로 이소담 맨날 애들 때리고 뭐가 응이야 대답한건가? 진짜 가버리네 어디 뜯겼어 소담이한테 응? 괜찮아? 응? 괜찮으니까 만지지 말라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니까 누가 도착하나 변현 시도 여름 Debat 난 archae 뱃살 뭐야? 뱃살 보여주는거야 소담이?? 지금 여기 와서 또 비비고 있네 춥다 기다려 기다려보게 또 뒷발 팍팍하네 돌한테 또 뒷발 팍팍하네 돌한테 여기 네 네 네 네 네 마요네즈 마요네즈 깨끗 모르겠어요 짬뽕 누리빈이가 해먹바냐 소람아 소담아 그거 왜? 소담아 소담아 괜찮아 자 일로 올라와 미끄러울걸? 미끄럽다 소담아 소담아 달팽인줄 알았어 소담아 ides 소담아 소담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